성핀입니다 아빠들 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뭐라고 쓸까요? 무령이 선생님도 민호기 써요? 선생님도 쌀? 딸? 딸 어떻게 써? 이렇게 딸 딸 선생님도 빨리 쓰세요 선생님도 똑같이 선생님 써요 선생님 써요? 선생님 이름은 어떻게 써요? 선생님은 이렇게요 선 선생님 선생님 응 자 응기도 해보세요 선생님도 해보세요 빨리 벌써 열 바퀴나 돌았어요 응? 딸아 저구만 시험달아자 시험달아자니까 아 아 아 이 중에는 어디에 뭘까요 글쎄다 으아 어 예 가보자 아빠랑 아 토큰 씻어야죠 아빠랑 선생님이 뭐해요 어 빈 빈 빈 빈 빈 빈 봐봐 빈 방사님처럼 따라해 네 빨리 해보세요 네 학생 어떻게 써요 학생 학생 학 학 생 학 학생 학생 여기 학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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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왜 하네 딸 딸 학생 이건 선생님 선생님 민병희 학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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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선생님 선생님 안경 쓰고 이쁘게 어기는 뭐 써요 민웅기 쓰세요 민웅기 여기 여기 봐 민웅기 안 보여 뒤집어서 민웅기 써요 이렇게 민웅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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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민웅기 아니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네 안경을 내리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선생님이요 네 네 민 어우 잘하네 응 키 키 와 잘했어 잘했어 딸 딸 아니 학생 학생 학 학 학 학 학 학 학생 학생 빨리 써봐요 학생은 학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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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밑으로 내려야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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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옆에 짝대기 계시고 짝대기 그렇지 여기도 짝대기 아니 거꾸로 이렇게 하아 생 아빠처럼 똑같이 에이치에이치 시옷 여기 시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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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썼다 다 했어 아이고 선생님 오늘 못 배웠어요 가라다며 가 썸볼까요 선생님 가라다며 써봐 가라다며 네 선생님 선생님 오늘 못 배웠어요 가 봐봐요 가 나 나 나 나 파 파 사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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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아무렇게나 막하는 아이들한테 화가 나서.